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현장은 공백투성입니다. 정부는 전남주가 조선대병원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처분 절차도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전남대병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전공의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수련실을 찾았습니다. 복귀 시한 29일 이후 연휴가 끝났지만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수를 파악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전공의 484명 가운데 대단수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달부터 충원될 예정이었던 신규 전임위와 인턴들의 추가 공백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조선대병원은 신규 전임위 66명 중 절반이 임용을 포기했고, 인턴 137명은 전원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이 가운데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전남대와 조선대도 증원 신청을 마쳤습니다. 조선대는 지난해 11월 수요조사에 비해 30명이 증가한 45명을 신청했고, 전남대는 약 50명의 규모로 늘리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수진과 실습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의과대학 측은 증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수요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남대와 조선대에도 정확한 입학 정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